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만도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348150이 되겠으며 현재 시각 1월 12일 오후 1시 3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도라는 기업은 자동차 부품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보시면 한라홀딩스의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자동차 제동장치, 조향장치, 형과장치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샤시 부품 전문 제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만도 같은 경우에 자유장착형 천단운전 시스템을 통해 개발을 함으로써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급부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만도의 자유장착형 천단운전 시스템이 CES 2021 VIT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약간 모멘텀을 받고 상승하였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면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17년부터 영업이익이 증가하다가 20년도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영업이익이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그 하락폭을 모두 회복하면서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면 주가 또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정도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아 저번주에는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2차전지, 전기차, 스마트차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하였지만 지수가 이제 오후 들어서 지수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만도 또한 윗고리를 달고 아래로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1%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가가 어디에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윗고리를 크게 달고 종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윗고리를 크게 달게 되면은 아마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내일도, 내일도 약간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하락 구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무리 하락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7만 8백원 부근에 5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직까지도 자율주행 관련 주들은 미래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고가를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조정을 받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폭으로 조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니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2.8%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가량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수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만도 또한 장 초반에 비해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지수들이 밀리는 이유로는 미국의 금리가 상승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오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도는 이것으로 기업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만도의 경우에는 제가 2, 3일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리뷰할 예정이오니 혹시나 만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만도의 주가가 급변하였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 이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추천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오전 7시 39분부터 실시간 리딩을 시작하였으며 미국 중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의 관련 뉴스들 속보 같은 것도 링크로 달아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9시부터는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번주 금요일에는 인프라웨어, 그리고 만도, 디지털 옵틱스가 되겠습니다. 종목을 추천하실 때는 이제 기준 매수 가격과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